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타클라우스입니다. 로바니에미, 로바니에미, 핀란드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박소정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이 시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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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기 힘든 정말 특별한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핀란드 산타마을에 있는 진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산타클로스 마을의 전경입니다. 산타클로스 마을은 핀란드 라플란드 지역 로바니에미 라는 지역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빨간색 건물 있죠? 이곳은 바로 크리스마스 하우스인데요. 그곳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제가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 두 분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형주는 왜 우는 아이인데 왜 선물을 안 주세요? 저도 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타앙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누구의 산타 할아버지? mean은요? 지금 아니다 라면은 말이면 어디 전을 좋아좋다...? 저산타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밤을 깨워줄 수 있나요? 제 친구들, 크리스마스 날씨가 매우奇妙입니다. 제가 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흠입니다. 그러나 너는 항상 랍란드에 만나서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코로나19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산타월 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약을 받으면 안 되나요? 전혀 없습니다. 산타월 아버지는 단순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타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도 산타가 되고 싶어요. 산타가 되려면 몇 개의 나라 말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산타월 아버지는 몇 개의 나라 말을 할 수 있나요? 안파벅히 큰 대기까지 좀 해줘요. 산타월 아버지, 어떤 건가? 산타월 아버지는 수 있는 것이 좋은데요. cart흐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Santa believes that next year, step by step, the things are going to become normal again. So be patient and project yourself and your loved ones.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to everybody in Korea.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